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권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사에서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만 2사에서 40장 2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북방에서 택하여 너희를 세우리라. 한 사람을 내가 택하여 북방에서 내가 택해서 너희들을 세우리라. 그 북방에 택한 자가 바로 고레스라. 페르시아. 당시 제복을 이룬 나의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왜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을까요? 그럼 이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참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는 펀드펀드사게 많이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말이죠. 전부 자기의 복을 위해서 기복. 세상 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인 세상 복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복은 바로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다. 이 세상을 지으신 자와 함께하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냥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냥 쓰러져 가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택하든 안 택하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문제를 던져놓으시고 나다. 나다. 삐져있는 여러분을 자꾸 잡아당기시면서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로포스를 받는 여러분에게 승낙하느냐 승낙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저희는 살펴봅니다. 인생 가운데서 쓰러져가는 저희들이 한낱 풀같이 꽃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를 주님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는 스스로 말하기를 주님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한편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프로포스를 받은 주님의 약성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